본격적으로 산정 ..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멀리도 쓰세요? 어... 키미가 더 가까워져서 으음 조명이 이거 하나 쓰세요? 네 원래 2개였는데 방송 안 와가지고 그냥 마른메하네 한 개쌌 조명 조명 없이 하면 조명빛이 너무 약할 텐데 네 이거는 여기 이렇게 대다시켜서 막상 키미는 또 이렇게. 여기 또, 여기 불도 있거든요 저기 켜는 거 이제 안 켰는데 지금은 얼굴이 침침해 보이는데 여기 이거 불터들일까요? 무슨 불이 또 있어요? 아 여기 또 빛이 있구나 나쁘지 않은 거 같네요 사브로 빛죠? 아 아 FS로 샀대요 깜짝이야 종류가 있어요? FS가 이번에 리뉴얼해서 업그레이드된 거거든요 말씀하여 청구인데 FS 아니라 딱히 큰 상관없어요 이 정도 작업에는 그쵸 FS일까 업그레이드 모델이죠 다행이다 그리고 저도 이게 갑자기 110으로 올랐길래 퀴즈니 거는 이거 아니에요? 구거전일 거예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뭐 큰 차이 없어요 세팅을 진짜 장비 세팅이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AZ-06도 이 선으로 꼽잖아요 그 대신에 그냥 이거 꼽고 마이크 뒤에 꼽고 인아웃 있죠 이거 그냥 여기에 케이블 두 개 꼽고 삽을 반대편에 두 개 꼽고 되게 간단하다 네 AZ-06은 뭔가 되게 부자타거든요 주동사용 AZ-06을 쓰면 사운드가 약간 변형이 할 수도 있나요? 근데 기분타지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이걸로 들어보시면 알겠죠 이거 세팅 바꿨을 수도 이퀄라이드되어 있긴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소리가 작아가지고 여기 이거를 키웠단 말이에요 모니터 그거 키우면 소리 올라가잖아요 그쵸? 뭔가 키워도 약간 총소리는 되게 커지는데 근데 이걸로 안 키우고 왜 저걸로 키워서 그래요? 그걸로 해도 아무 효과 없던데? 이게 왜 그러니까 이게 게임소리도 커지는데? 아 그 방송에 너무 크게 들린다 보다 아 그래서 방송 사람들이 목소리가 작다고 밸런스 밸런스 때문에 일단 이걸로 쓰면 변형이 없어요 저걸로 이제 볼륨을 키우면 문제점이 약간 변형 진짜 깨진 몸 아니 깨질로까지는 아닌데 약간 뭔가 소리가 변형이 올 수 있어요 내가 느낀 게 맞구나 어우 맞을 거예요 억지로 씹은 거라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네 맞을 거예요 처음에 어제 이거 왔는데 손이 왔잖아요 너무 손이 이상하게 생긴 거야 아 이거 잘못 샀나? 아 큰일 났다 이러면서 물어봤잖아요 카톡으로 음 음 그러니까 이 빨간색 블루 사운드를 받는 거예요 네 빛이죠 빛 빛이라서 노이즈가 탈 수가 없는 거고 구조상 이거 사면서 인터넷 봤는데 원래 그 분도 원래 AG065 썼대요 응 근데 하는 말이 AG065는 약간 초코를 탄 느낌이었다면 이걸 사시면 그랜저를 타는 느낌일 거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인가요? 퀄리티가 그냥 달라요 아잇 허리가 AG062 이건가요? 하얀색 선 이거 맞을 거예요 끝입니다 다 꼽였어요 다 꼽였어요 네 이제 컴퓨터로 설정 나오면 돼요 설정은 좀 복잡하던데 태중도 보니까 약간 뭐 이렇게 써놨던데 그렇죠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어요 컴퓨터는 빨라졌어요 원래 이렇게 안 빨랐거든요 근데 렘바 그래프카드 갖고 왔으면 그쵸 그쵸 그냥 이런 거 한다고 레퀄리 컴퓨터는 아니라서 방송 켰는데 인터넷 측 하면은 엄청 느려지고 방송 꺼 버리는 생각이고 막 그랬더니 음 그거 이제 CPU 부족해서 그랬겠죠? 근데 이제 글카송출로 바꾸면 CPU가 아 그래서 그런가고 네 CPU 사용을 안 할 테니까 별로라죠 네 그래서 글카송출로 바꾸라는 거예요 글카송출이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OBS에서 해상도 내린 옵션이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녹화는 QATV로 하고 방송은 이제 FHD로 송출을 해야 되는데 두 개 동시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패치하면서 풀렸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CPU 송출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저도 이제 글카송출을 하거든요 이제 CPU 깡 송출할 필요 없이 아까 전에 한 20몇만 원짜리 그 글카가 몇 백만 원짜리 CPU랑 화질이 비슷해지니까 음 가격이 별로 될 필요가 없는 한 백만 원만 맞춰도 이제 끝판왕 수준 막 대기업 방송 수준으로 화질 나오고 막 하는 거죠 떴죠? 우와 넓다 이제 이거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제가 몇 개만으로 압축시켜드릴 거예요 아 마이크를 안 움직였네 이것도 이제 필요 없어요 다 버리죠 알죠? 네 나름 이거 살 때만 해도 나 되게 막 어 이제 막 전문 장비 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지? 아 지금 이거 이래 놓으시니까 마우스패드 때문에 이래 놓은 거죠? 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스 버드로 이걸요? 네 옛날에 이게 텐키가 아니잖아 키보드 이렇게 하나 줬잖아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사람 따라해 줬으면 비싸고 얘기를 해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두면 이제 마우스패드가 걸거쳐서 모니터 한 번 쓰면 돼요 암 쓰면 이 밑에 공간은 그냥 모니터가 뜨니까 아예 공간이 남죠 여기가 스태저님하고는 다 바꿨어요 다 바꿨다고요? 네 아 진짜요? 네 태준님한테 간 생각 없으신 거 아니에요? 얘도 저한테 가지마 아 아 아 아 아 네 이거 마이크에 이것도 여기 세팅할 수 있잖아요 네 이 값을 정확히 뭘로 했는지 뭐가 정답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중간에 있는 게 로우컷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듣기 싫은 울림 같은 게 사라져요 잡음이라든지 이건 이제 전방향이고 이건 앞뒤고 이건 앞뒤고 아 근데 위치가 애매아요 이게 이 책상을 잘못 사는데 이게 이렇게 안 뜯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 이거 먼저 조절하죠 아 이게 이거 또 힘이 이렇게 약한가요? 이게 너무 무거웠나봐요 비싼 거거든요 얼마짜리에요? 이거요?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아닌 거 같은데 태준이가 이거 이거 PSA1 아닌데? 이런 퀄리티가 아닌데? 네? 아닌데요? MA612 다른 제품인데요 완전 그러세요? 네 로드 PSA1은 이렇게 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긴 건 똑같은데 걔는 힘이 엄청 좋아요 네? 잘못 사셨네요 비싸게 좋으셨는데? 이걸요? 네 이거 해도 10만원도 안 할 거 같은데 10만원 안 하긴 해요 네 그거는 10만원 넘어요 아 그게 다르구나 023 돌아가지도 않네 이거 그러니까 얘가 힘이 약한 게 쭉 펴서 그렇잖아요 최대한 최대한 가까우면 좋을 거 같은데 아 이거 안 들어간 게 극혐이네 네 넘어섰어 일단 어쩔 수 없이 써야겠네요 위에 걸쳐서도 써봤었나요? 어디 위에? 여기 아니 안 써봤어요 위에 위에 볼까요? 이거 잘하면 들어갈 거 같은데? 절대 안 들어가요? 제가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없지 여기가 진짜 아 내가 소원들이 이렇게 진짜 줘? 안 되죠? 아 해봤죠 넓기만 하면 안쪽에서 줘오면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 어떻게 이렇게 딱 안 될 수 있어요? 맞죠? 어이가 없네 아 안 된다니까 화가 나네 우와 됐다 이렇게 하면 딱 오 뭐야 깔끔하다 딱 가장 중요한 거는 닫혀주나요? 닫혀주나요? 혹시 아니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오 오 오 진짜 되네 되게 인기생겼는데 오? 안 돼요 아 아 선 좋아서 선이 걸려서 버티고 있는 거였어요 일단 지금은 그냥 선 버티는 걸로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요? 프로그램 세팅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아까 소리 감세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할인할 때는 29달러인데 할인 안하면 129달러에요 근데 얼마 전에 할인했었거든요 제발 어 할인한다 오 완전 다르잖아요 있으면 좋은 거죠? 이건 무조건 써야죠 없어도 되는데 지금 시끄럽다고 했잖아요 나 지금 마이크 안 들린던데 시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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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막 처음 세팅할 때 에어컨 소리가 시끄러워요 못 발랐어요 근데 그때? 겁나 신기하던데? 보고 있는 줄 알았어 아 기대된다 아 기대된다 얼마나죠 아 얼마나 갈 줄 알죠 아 씨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근데요 세 달치 말고 꼴라 박았다는데 그럼 지금 마이크 어떻게 쓰셨어요? 이거 하나 게임컵 이거 마이크 빨간색 이거 썼어요 이렇게 짠토라고요 근데 이거 필요하세요 이거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헤드셋 필요한 거 없어요? 아니요 헤드셋 많습니다 뭐가 드리고 싶어요 뭐가 없긴 해요 아니면 703 마우스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세금 괜찮습니다 저도 죽지만 빠졌어요 혹시 혹시나 받으실까봐 걱정했네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상태인데 지금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끄면 엄청 차이가 나는데요? 그 에어컨 소리 정도는 다 에어컨 소리 거의 안 들려요 체감이 엄청난다 엄청 많이 나요 다 한번 더 켜보실래요? 어? 소음 수준이야? 네 이걸 안 넣으면 시청자들이 듣기에 에어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겠죠 와 되게 좋다 네 엄청 좋습니다 나머지는 건드릴 게 일단 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이 정도만 하고 네 메인으로 쓰실 거는 여기를 쓰실 건데 와 소리 하나도 안 나네 지금 너무 조용하다 편안하죠? 네 키보드 소리도 안 나 원래 청축이라 되게 약간 다 쓸렸거든요 너무 좋은데 이거? 다 써야 되는데 이거? 소리 뭐 이상하게 들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잡소리 하나도 없어요 아 너무 좋다 말이 안 되는데? 아 진짜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이거 진짜 엄청 조용한데서 혼자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잡소리가 1도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마이크 소리 안 들리는 것도 있는데 게이지 공격 쓸 때는 게임 소리 들어오는 거에 노이즈가 탔을 수도 있는데 이 세팅은 그런 지직거리는 노이즈 자체도 아예 안 타기 때문에 그냥 다 무슨 소리 안 켜고 그냥 딱 게임 세팅은 그대로 딱 들리는 느낌이에요 좋아요 쌍은 문제 없었죠 혹시 뭐 캡쳐보드라든지 캡쳐보드가 근데 그거긴 해요 어떤 C6인가? 요즘에는 슈퍼캐스트 쓴다 다른 거 많이 쓰던데 에버미디어 막 쓰고 에버미디어 GC573이 가장 많이 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슈퍼캐스트에서도 신 모델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것도 괜찮긴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쓰는 거랑 그거랑 차이가 뭐예요? 주사율 이거 모니터 뭐예요? 240이요 네 24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캡쳐보드가 그럼 화면에서 더 부드럽겠네 방송에서는 음 뭐 큰 차이 없긴 한데 아 그래요? 그게 없죠 캡쳐보드하고 이거하고 복제모드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캡쳐보드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뭐 144인데 얘는 240이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끔씩 화면이 찢어진다거나 아 근데 정확히 240이 둘 다 맞으면 그런 문제가 최소화가 되죠 아예 없진 않은데 아 나중에 여유되면 곧 생각하겠네요 그건 여유되면 뭐 캡쳐보다 한 30만 원 정도 하니까 음 다른 거 혹시 뭐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물어봤는데 아 너무 좋다 미쳤다 미쳤다 이거 이 정도일 줄은 기대도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전 가야죠 미쳤네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붓이야 세팅만 한 2시간 한 거 같은데 오 간단해 뭐 네 내가 망할까 먼저 해보는 암 habit 여기